아니 무슨 국회의원 글이 전화가 많이 오네요. 장관 한동훈을 개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본 바 어찌어찌고 글쎄요. 장관 한동훈은 저를 모를 거예요. 저는 당연히 글을 알지요. 이게 무슨 글이야? 이게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읽히지가 않고 여의도의 전청조 같은 느낌 안 들니까? 아임실래요.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전청조가 글을 길게 했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. 약간 진짜로 일부러 외국인인 척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.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좋다면 응원하십시오. 저는 단지 그의 태도와 말뿜세를 듣다 듣다 한마디 했을 뿐 좋아하는 분들 파이팅하세요 자유. 말도 이상하게 앞뒤가 안 빠져요. 첫 줄 보세요. 첫 줄. 첫 줄 보면 첫 줄, 첫 줄, 첫 줄.